서울 강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가 지난 19일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. 1차 본회의에서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취임인사와 함께 5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. 2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고찬양, 김지수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등 총 19건의 구두질문을 진행했으며 23일 3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일괄 답변 후 담당 국장의 상세한 답변과 구의원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. 이 밖에도 정재봉 의원 노예 9명의 의원은 지역균형발전, 고도제한 완화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총 52건을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강서구는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일 이내에 답변을 진행해야 합니다. 한편 강서구 의회는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제29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